얘들아 빨리 나와! 기차 시간 늦겠다! 오늘따로 왜 이렇게 늦는 거야? 아휴, 오랜만에 여행 가니까 뭐가 이렇게 챙길 게 많냐? 나가자, 나가자! 아차차차! 내 정신 좀 봐! 왜? 저기 가방을 놔두고 나왔다, 이쪽에다 아휴, 빨리 가자! 야, 야, 야! 이진이하고 동협이 먼저 갈고 왔지? 그럼 먼저 가가지고 표 먼저 끊는다고 먼저 갔어! 아휴, 미안, 미안, 미안! 가자! 가자! 아, 자자자자자자! 이런! 아휴, 오빠 또 뭐야! 아휴, 내 정신 봐라, 진짜! 바뽀아, 정신이 없으니까! 아휴, 좀 허전하다 했더니 한테를 속옷을 할 것 같아! 아휴, 그냥 가자! 무슨 소리야, 얘 무슨! 너 이상한 생각하지 마, 인마! 나 지금, 안 돼! 내가 빨리 갔다, 이렇게! 빨리, 최대한 빨리 가! 잘할 걸게요! 빨리 가!